안녕하세요 쇼미더 팁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콜트 케이블이에요. 너무 정감 가는 케이블이죠? 얘는요. 3m예요. 10피트죠. 좀 투명, 왜곡, 톤 손실 없이 전달하는 케이블 콜트 CA518이라고 합니다. 고급 무산소 농선으로 전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중 또 견고하게 이중 쉴드 구조로 또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외부 노이즈가 잘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동선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 외피가 이게 탱글 프리라고 해가지고 PVC하고 트위드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케이블 외피예요. 그래서 케이블이 안 꼬여요. 잘 이런 재질은. 네, 이거는 이제 공연 무대 위에서 그럴 때 좀 복잡하게 케이블 엉켜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한 케이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부산속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쉴드가 이게 지금 되게 두껍잖아요. 이중 쉴드라가지고 노이즈 발산을 좀 잡을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벨크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. 보통 벨크로 막 따로 사고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콜트라고 써져 있는 것도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. 사용할 때 되게 편리하게 수납할 때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가격이 12,000원 정도? 네. 그리고 부담없는 가격으로 좀 톤 손실도 좀 적게 하고 솔직히 케이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. 이럴 때는 손쉽게 이런 거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간편하고 편리하게. 네. 무대 위에서 꼬이지 않는 줄! 콜트 케이블 CA518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